앞서 보셨듯이 국내 특수식은 소수기업의 생산력에 의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낮은 시장성 탓에 생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기업들의 사정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짚어봤습니다. 구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연구소. 뇌전증 환화들이 섭취하는 특수식 성분 연구가 한창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특수식은 지난해 기준 약 12만 봉, 겨우 110명의 아이들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국내 뇌전증 환자는 4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모두가 먹기에는 충분치 않은 양입니다. 또한 성분 연구를 마쳐도 모두 생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적어 시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일반 제품에 비해서 많은 연구를 생산으로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특수식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약 1,600억 원으로 9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세계 시장의 1.6% 수준입니다. 시장성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좋지 않습니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희귀질환자를 위한 저단백밥밥은 일반식에 비해 생산 시간이 10배 이상 들어 비용이 많이 됩니다. 한국 메디컬푸드의 뇌전증 환자 특수식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현재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시장성과 수익성이 낮은 국내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수식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 특수식 생산기업 넷슬레 헬스케어 사이언스는 총 45종류의 브랜드를 통해 특수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포함된 북미 시장이 세계 전체의 38%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입니다. 전체 환자 수나 시장 규모 등 국내와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기업 참여도를 높여 환자식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의 지원이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선을 넘어가는 순간은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양을 조절을 하시거나 충분히 먹어야 될 양을 주지 않고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어느 정도의 정부의 지원은 소득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매 끼니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매일경제TV 국민정입니다. 매일경제TV 국민정보원